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경제학이나 이런 걸 한 사람들은 공학도 마찬가지 대부분 통계학이라는 것이 아주 기본이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저희들 세대는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대개 계량 경제나 이런 것을 다 필수과목을 듣기 때문에 다른 일반 서민들에 비해서 훨씬 더 숫자 강박이 뛰어난 게 사실인 거죠. 대한민국에는 경제학자들도 많고 퇴임한 경제학자들도 많지 않습니까? 현직이 아닌 사람, 현직이 있는 사람들은 프로젝트 수주에 좀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것이 있겠지만 퇴직을 한 사람들 같으면 좀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4.15 총선 초기에 서울대학교 통계학과의 박성현 교수님처럼 자기 자식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지를 뻔히 아는데 이렇게 학자들이 다 입을 다물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한심하지 않습니까? 오늘 신문을 보니까 중앙일보에 가장 상단 일명 톱에 윤석열 집값 안정 자평의 경제학자 이준구 뭘 했다고 염치없다 이런 비판을 까칠한 비판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8월 17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집값 전셋값 안정을 세정부 성과로 내세우자 국내의 대표적 진보 경제학자인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느냐 이렇게 반문했다. 이준구 씨는 난리가 좀 많고 경제학을 한 사람들한테 미시경제학인가 이런 책을 가지고 이름이 많이 알려졌죠. 저는 이분이 가끔 블로그나 이런 데 글을 쓰는 걸 보고 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주류 경제학을 한 사람이 저렇게 뭐죠? 좌측에 있는 사람들을 옹호하고 하는 거가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었죠. 그러나 나이가 이렇게 많은 사람인 줄은 몰랐습니다. 밑에 사람들이 정확하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좀 입 다물라고 당신 이야기가 옳지 않다고. 그래 제가 이렇게 한번 찾아보니까 1949년생이고 73세고 서울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고 젊은 날인 프린스대학교 경제학 박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까칠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당신이 프린스대학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다 계량경제학 같은 통계학을 다 들었을 거고 숫자에 대해서는 보통 먹고 사는 데 바쁜 시민들보다 훨씬 더 해박할 건데 어떻게 이렇게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서 그렇게 파들짝 뛰냐 너가 진짜 인간 맞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73세면 아이들이 벌써 40대 중반 정도가 될 거고 손자, 손녀들이 뭡니까? 제법 대학교 들어갈 그런 나이가 가까웠는데 다들 인생들을 어떻게 사는지 내가 모범적인 인생을 산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그렇게 했냐 인생을 그런 식으로 사는지 비겁하게 사는지 프린스대학에서 이런 공부를 했으면 계량경제학을 많이 했을 테니까 통계를 보는 눈은 남보다 훨씬 더 뛰어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 입을 쳐닫고 있으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별 거 아닌 걸 가지고 그렇게 뭐죠? 그래서 진보경제학자 이야기가 나와서 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잘난 원료고수가 서울대 원료고수가 그토록 침묵하다가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날선 이야기를 하냐 그게 진보경제학자냐 이런 이야기가 드는 겁니다. 다들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사는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야 정말 인간들 73세면 뭡니까? 좀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않았습니까? 2022년 또 3구 대통령 선거가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이게 차이값이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 결과를 여러분 보시게 되면 윤석열 후보가 표를 얼마나 빼앗겼습니까? 이게 마이너스값이지 않습니까? 관외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이라는 차이값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서울에서 25개 구해서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14%가 나옵니다. 다르게 이야기해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14%만큼 고스란히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가져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여러분 차이값이 플러스 7에서 플러스 13입니다. 이런 수치는 자체가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서울의 모든 구민들이 이재명 후보를 압도적으로 밀어가 사전투표에 압승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윤석열은 압도적으로 뭡니까? 당일투표 승리하도록 도와준다? 그런 미친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런 게 어떻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을 보고도 서울대 명예교수라는 하는 놈들이 그냥 입을 쳐닫고 뭡니까? 윤석열의 비판에는 그렇게 앞장선다? 너 그런 새끼들이 없나 이야기입니다. 너 그런 자식들이 없나 이야기입니다. 너 그런 손자 손녀들이 없나 이야기입니다. 인간 같지 않은 이야기들 하고 사는 겁니다. 나이도 적지가 않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2022년도 3구 대선 결과입니다. 이게 서울특별식 경우인데 전국이 똑같습니다. 그냥 여러분 간단하게 뭡니까? 동별로 윤석열 후보의 표 가운데서 10%나 20%를 뭡니까 동별로 좀 다르죠. 다 분석했지 않습니까? 그대로 뭡니까? 이재명 후보와 함께 다 옮겨준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그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있는데 통계학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당신들 그렇게 입을 다물 수 있냐? 현직에 있는 사람들은 프로젝트도 수주해야 되고 하니까 사정이 있다고 치자. 나이 70 정도가 되면 다 명예교수들인데 뭐가 두려워서 그렇게 입을 다물고 그렇게 시행까냐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그냥 간 거죠 이거는. 나라가 기본적으로 배는 그냥 퍼불런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그냥 내 생각에는 그냥 완전히 그냥 나라가 있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의 차이값입니다. 통상 관외 사전투표를 좀 더 우편투표를 많이 조작하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은 조작을 한 겁니다. 윤석열 표하고 심상정 후배의 일정표를 여러분들 뭡니까? 사전투표에서 빼앗아 가지고 이재명 후보께 넘긴 겁니다. 방법은 전산조작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물 위조 투표율을 얼마나 투입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죠. 내가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선거 데이터가 증명해 주는 것은 방법이 이하한 어떤 방법을 사용했지는 간에 데이터상으로 조작이 드러난 겁니다. 표 이동이 그냥 그대로 드러난 거죠. 표를 이동했기 때문에 좌우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좌우 대칭이 나온 겁니다. 이재명 플러스 2에서 플러스 12%. 서울의 모든 지역 1480개에서 다 성리를 거둔 겁니다. 몇 개 예외지기는 있겠지만 윤석열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1% 어떻게 나옵니까? 차이값이 0에서 3% 정도 나와도 많은데 이런 것을 두고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이 침묵을 하고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이 사회로하고 비슷한 모양의 선거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같은 하늘 아래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특정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빼앗아서 다른 후보교를 이동하지 않고서 나올 수 없는 현상인 거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특정 후보의 표를 빼앗아서 다른 후보교를 이동시키지 않고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얼마나 이동시켰습니까? 관내 사전투표는 평균적으로 전국 평균입니다. 8%를 빼앗았네요. 마이너스 8%. 사전투표 참가자수에 이재명은 뭡니까? 플러스 9%입니다. 그러니까 심상정이 한 1% 정도 치게 되면 1%하고 8%를 빼앗아서 이재명 후보가 뭡니까? 그냥 딱아 치운 거죠. 그냥 통계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 값이 정상이면 어떻습니까? 0을 중심으로 붉은 막대그래프하고 푸른 막대그래프가 중첩이 돼서 나타나야겠죠. 이렇게 이러면 마이너스 8 플러스 8 이거는 뭡니까? IM 조작 IM 사전투표 조작 IM 전산조작 이걸 뜻하는 겁니다. 쌍봉구조가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0을 중심으로 분포가 돼야 되죠.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와 비슷해야 되니까. 관내 사전투표는 뭡니까? 좀 많이 했겠죠. 플러스 7% 마이너스 7% 합치게 되면 14%의 표이동이 있었겠네요.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뭐죠? 9% 8% 18% 정도인데 이건 조금 관내가 좀 더. 맞네요. 이거는 뭐 특정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소를 빼앗아서 다른 후보에 이용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현상인 거죠.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러면 지방선거의 결과지 않습니까? 서울시장선거입니다. 뭐 정확하게 뭡니까? 오세훈 표를 빼앗아가지고 송영길하고 딱 대해준 거 아닙니까? 차익값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 오세훈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9% 전 지역에서 뭡니까? 사전투표 대패합니다. 송영길은 전 지역에서 이러면 사전투표 대승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6% 플러스 10% 나옵니다. 이렇게 큰 수가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뭡니까? 오세훈 표를 빼앗아가 송영길이랑 옮긴 거 아닙니까? 전산적으로. 다른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선거 데이터 이렇게 우리 함께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사회로 총선과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차익값.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입니다. 오세훈 표를 정확하게 마이너스 시켜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를 빼앗아가 송영길이랑 그대로 옮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개가 똑같지 않으면 좌우대칭으로 열병식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관외 사전투표니까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11%를 빼앗은 겁니다. 정상적인 값은 0에서 3 정도가 나와야 되는 3%도 나오기가 힘듭니다. 서울에는 표본수가 크기 때문에. 그런데 6에서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11이 나온 겁니다. 송영길은 플러스 5에서 플러스 11이 나온 겁니다. 표 이동을 한 겁니다. 표 이동을. 뭘동해서 전산상으로 표가 이동이 된 겁니다. 이 선거 데이터가. 이 선거 데이터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 관리원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위해서 공개한 겁니다. 우리는 뭘 했냐? 공개한 것을 제하 전문가가 날밤을 세워서 분석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데이터가 나왔는데 프린스톤 대학이면 경제학부에서 상당히 명문입니다. 들어가기 아주 어려운 그런 학교죠. 거기서 경제학을 공부를 해가지고 진보 경제학자라는 분이 올해 73세인데 입 다 다물어? 입 닥쳐? 인생들 다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자식들이 얼마나 앞으로 비용을 치르게 되겠습니까? 너무 비겁한 거죠. 이런 나라를 어떻게 물려줍니까? 7월 28일 날 조재형과 천대협이 내린 판결문이 어떻습니까? 전국적으로 특정 정당의 후보자에 대한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에 비하여 높거나 낮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것이 이례적이거나 비정상에 볼 수 없고 이거 다 거짓말이죠. 이 사건 선거에 실시된 대통령성 지방선거 동일하게 관찰되는 현상 다 조작을 했으니까 동일하게 관찰되었죠. 조금 전에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걸 뭡니까? 대법관들이 판결문이라고 내놓은 겁니다. 대법관들이. 대법관들이 판결문이 이런 겁니다. 4.15 총선 선거 데이터 문제 없고 왜냐하면 그 이후에 지방선거와 대통령성과 다 비슷했기 때문에 다 조작을 했으니까. 제가 작심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준구 씨의 논평이 중화일보의 가장 좌측 상단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 윤석열 대통령 이런 기자회견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당신이 이런 선거 데이터에 대해서 말을 좀 해야 안 되냐. 당신들 뭐하고 사냐. 나이 73세면 내일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아냐야. 후손들 좀 생각해봐라. 후손들이 노예로 사는 거 아니야. 지도자를 자기가 뽑는 게 아니고 선거에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지도자를 뽑는데 그게 세상이냐 그게. 그런데 입을 다물어 진보학자이기 때문에 당신 프린슨 대학에서 경제학 했잖아. 그래도 대한민국에 좀 늦게 발표를 했지만 소설가 가운데서 가장 과하게 조회가 깊은 분이 복거일 선생님입니다. 복거일 선생님은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월간 조선 5월호 여러분들 착하게 이분은 그냥 get to the point 핵심을 지적하지 않습니까. 총선과 대선에서 문제가 된 것은 사전투표입니다. 이론적으로 선거 결과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크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총선과 대선에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결과가 크게 달랐습니다. 선거 부정 주장의 이론적 핵심입니다. 개체의 행태는 무작위적이라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체들이 많이 모여 집단을 이루면 샘플입니다. 무작위적으로 움직이는 개체들이 결정론적 행태를 보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통계학이 가능한 겁니다. 대통령 지지도를 1,008명을 가지고 여러분들 예측하는 것이 이래서 가능한 겁니다. 개체들이 많이 모여 집단을 이루면 무작위적으로 움직이는 개체들이 결정론적 행태를 보입니다.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2020년 4.15 총선에서 한 선거구에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분포가 크게 달랐습니다. 사전투표에서 A당 후보와 크게 이겼는데 당일투표에서는 B당 후보와 상당히 많이 이겼다는 식입니다. 이런 현상이 거의 모든 전국 선거구에 나왔습니다. 선거구는 상당히 크면서도 동질적인 집단인데 이런 현상이 나왔다는 것이 의혹의 단초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동질적인 집단이 상당히 크다는 것은 표본수가 크다는 겁니다. 표본수가 크면 클수록 통계적 특성이 비슷해야 됩니다. 사전투표 후보별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도하고 당일투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비슷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표본수가 크기 때문에.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 결과가 먼저 개표돼서 개수에 반영됐습니다. 오후 9시에 이재명 후보는 67%로 득고 윤석열 후보는 31%로 득보했습니다. 그러나 9시 30분에 본투표 당일투표가 개표되기 시작한 겁니다. 후엔 53% 대 45%의 격차가 좁아졌습니다. 대선이나 총선이나 사전투표에서만 집권당 후보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사회 물리학은 이처럼 거대한 집단의 한 부분이 나머지 부분과 크게 다른 형태를 보이는 것을 잊을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대수법칙을 어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울러 사전투표의 분포는 집단적 형태의 자연스러움이 아닌 자기적 인공적 규칙성을 보였습니다. 이미 여러 통계학자가 그런 자기적 규칙성의 사례들을 밝혀냈습니다. 사람은 직관적으로 무작위 숫자들을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투표 결과에 손을 대면 그 흔적이 남습니다. 사람은 직관적으로 무작위 숫자를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투표 결과에 손을 대면 그 흔적이 남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소설가들 가운데서 과학에 대해서 가장 조회가 깊기도 하지만 공부를 많이 하신 분 가운데 한 분이 복거일 선생일 겁니다. 이 연세의 SF 여러분들 소설도 쓸 정도니까 자 크게 핵심을 지적하네요. 선거는 보통 통계학에서 다루기가 극히 힘든 수만 수십만 수백만 정도의 그런 집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울시민들로 구성된 집단에서 여러분들 표본집단 하나를 추출하고 사전투표그룹 그다음에 또 표본집단 둘 당일투표그룹을 여러분들 추출하게 되면 모집단과 서울시민이란 모집단과 사전투표그룹이란 샘플집단1과 당일투표그룹이란 샘플집단2의 통계적 특성은 크게 일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뭡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사전투표에 압승 국민의힘은 당일투표에 뭡니까 압승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도 참 복걸 선생님이 말씀을 이렇게 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힘을 더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라가 이렇게 어떤 사람만의 나라가 아니니까 오늘 하도 이준구 선생이 좀 진보학자 좋다 이야기하면 진보건 나발이건 가네 그러나 좀 인간적으로 살자 이야기 인간답게 자기 자식들의 앞날을 생각하면 어떻게 당신들이 이렇게 할 수 있냐 한국이란 나라에 참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한국사회의 이런 반과학 반합리 반이성 반사실 반진실 반정거 그 비용을 얼마나 엄청나게 지불하겠습니까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